사실 건강검진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 그러다가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쩌다 한번 해봤거든요. 건강검진을 혈액검사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한 것도 없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어떤 당황색서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뇨하고 제가 친한 사람은 아닌데 왠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주의하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곤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올랐다 어느 때는 내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오셨어요. 혈당관리를 평소에도 하시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혈당관리라는 게요. 이게 당뇨라는 게 어디가 아프던가 망가지거나 이런 게 전혀 신호가 없어요. 단지 혈액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를 보고 이번에는 야채를 좀 먹어야지 식이섬유를 해야지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정도지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오늘 잘 나오신 게 장희수 씨의 건강 고민이 오늘 저희가 얘기할 바로 그 주제라고 그러거든요. 주제 영상 주시죠. 아시아 네, 오늘의 주제는 중년 건강 위협하는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절기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주변에 당뇨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민질환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게 됐거든요. 당뇨 인구 천만 시대라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입니다.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2045년까지 당뇨병 환자가 최대 143%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당뇨라는 게 직접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상이. 혈압검사를 좀 해봐야 하나 아는 건데 어찌하울까? 당뇨의 핵심은 관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관리를 안 하고 못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뇨 자체를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 따라오는데요. 당뇨 합병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심각해지면 실명, 발을 절단하신다든지요. 또 치매, 심뇌, 혈관 질환으로 이루어져서요. 사망에까지 초로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진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서 30세 이상인 경우에 지금 현재 공복혈당 장애라든지 또 당뇨병 환자의 수술을 따져봤을 때 비유로 보면 3명당 1명 정도가 당뇨를 의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또 젊다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당뇨라는 건 평생 관리를 해야 돼서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질환이고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말씀 주신 그 합병증이 따라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 이게 어디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성 막막병증인데요. 고혈당 상태에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막막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한 5에서 10년 사이에 당뇨 막막병증을 발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인에 비해서 실명이 발생할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은 국내 실명 원인 1위이기도 하죠.